네 화장실 좀 잠깐 갔다가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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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까지 횡수콜을 몇개 하면 금방 7시 되겠는데 횡수콜이 시간도 금방 가요 또 이게... were you able to sweat? 눈 gang 팀이 되니까 횡수콜 격겜 같은건 팀플이 안되는... 그런게 없는데 횡수콜은 그래도 팀플이라는게 있어요 폭탄이 먼저 있다 터미네이터도 터미네이터도 터미네이터 얘는 다리 게임가 없나? 원래 다리가 그냥 저거 뭐 탱크인가 보네 내 다리는 탱크다 이름이 뭐야 봄브레이커 아 맞네 봄브레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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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새벽이란건가 겁나 조용하네 봄브레이커 새벽은 자는사람만 게임 보는상보단 자는사람이 더 많죠 게임 방송 보다가 잠들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네 깊이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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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네 aints 깊이오 깊이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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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데 외에는 이런 게임 방송에선 진짜 특히 고정게임 시청자 많이 봐도 채팅 잘하더라 그 짱구님 방 같은 데는 진짜 막 사람 그렇게 많은데도 채팅이 몇 개 많이 안올라 그게 자는 사람이 켜놓고 자는 사람이 하긴 뭐 옛날엔 저도 그랬으니 뭐 저도 켜놓고 거의 잤어요 잠자기 꿀잠자기 딱 껴와 옛날에 그랬어요 한잠자기 전에 이제 이 시간도 장전이 있더라구요 유튜브 클립 만들어내긴 좋아요 애매한 게임도 많이 신청하면 시간 날려먹어야 되는데 이건 아예 정해놓고서 하면 유튜브 클립 올리기는 개이득이라 물론 채팅창이 좀 조용해가지고 그런게 아닌데 아예 수련하는 거 마냥 그런식으로 떼우면 또 괜찮아요 나는 또 장단이 있더라구요 사단이 없으면 없는대로 뭐 그냥 고정으로 할만한거 없나 해가지고 짜가지고 하면 되니까 다 장단이 있지 뭐 네 아 요즘 게임이 잘하면 네프 할 수 있는 게임이 좀 잘하네 뭐 슈퍼패미코마 네프 하도 해서 그런가 모르겠다 하긴 뭐 네프 좀 맨날 하는 사람들은 맨날 했으니까 그럴때도 있죠 오늘은 게임기 오락을 보고싶어 사람이 뭐 날마다 똑같을 수도 없지 볼까요? 뭐 그가 저기서 한 번 던져지는 너르르 그래도 야구리도 다시 재개하니까 더 심심하긴 하겠네 볼거리가 좀 즐길 컨텐츠가 생겨났습니다 아니 뭐 국면제 받으려고 국가의 리그를 전체를 중단을 하고서 그랬으니 아이씨 그렇게까지 해야되네 에듬 이쪽 왜 이렇게 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오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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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괜찮아요. 노래 들을 거면 이어폰 끼고 들어. 노래 부르면서 게임하면 돼. 노래방 가면 그거 꼭 부르다가 되죠. 나는 그대의 짐이 될 뿐이야. 김종소보다 김종소보다 김종소가 좋더라구요. 약간 시원시원하고 그런 건 좀 덜한데 감성은 그래도 괜찮더라구요. 그냥 노래 지르고 이러는 거로는 좀 덜하긴 한데 전성기 기준. 드라긴 드라긴 드라지. 노래 근데 감성 높은 노래는 많아. 하지만 감성 높은 노래의 짐이 될 뿐이야. 여드름이 감성 높은 앨범. 그리고 그것도 진짜 좋은데. 아침날 깨로도 떠들고 내 세상에 지버린 버린 그 뭐지? 그 노래 제목 뭐였더라? 제목이 없나요? 멜로디는 알겠는데 노래 제목이 없었네 무슨 독백인가 뭔가 남겨진 독백인가? 어휴아 둘이 다 지나가요 어? 간신히 먹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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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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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트위치 카카오 여러분들 방카방카 아프리카는 꿀잠주무시고 계신거 거의 다 꿀잠주무시고 있구먼 흠 사랑해 행복한 순간들 토요일날 지난주 토요일날 봉준천 갔다 뜨면 자꾸 김경호 노래 부르게 되네? 김경호 노래는 거의 다 듣고 아니 다 듣고 와서 허물다 김경호 시나위랑 김종성 아니 김경호 나올 때부터 이제 좀 무죄해져서 김경호는 맨 마지막이었는데 다 듣지도 못했어 두 곡인가 듣고 나왔어 너무 많이 봤어 김경호 이제 다시 오지 않는가 험 떠나갈 멀리 가네 사랑해 나의 영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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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가 확실히 올라가긴 많이 내려가긴 해 폭염 때 그때에 비하면 진짜 시원해지긴 해서 낮에는 방송하는데도 낮에 아직 더워 밖에 밖에 나가면 시원하대요 저희집인데 환기 잘 되는 그 에 그 시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가지고 밖에 나가면 시원하대요 저한테 남겨진 독백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벌써 나 아 아 아 아 아 시간 잘 가긴 잘 가겠죠 현스쿨을 하면 시간 제일 작아 필요한 것도 좀 들어 연산이 좋겠네 풀산 스턴님 빵가빵가 역시 새벽맨 프로 새벽맨 예 빵가빵가 거의 낮에는 거의 꿀잔맨 저도 요즘에 낮에는 꿀잔맨 저녁에 오후에 나와가지고 백화점 백화점도 가고 백화점 들렸다가 운동 갔다가 뻘찍거리 볼일이 시원한 거 말고 백화점 노방같은 생방에 따라해져 칫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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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이야 탁하고도 40%를 거라잖아? 그놈의 수수료들은 왜 이렇게 많이 뜯어먹을지 몰라 그래야 난 전기세 보탈건데 그냥 콜라에서 와 근데 새벽맨 힘들구나 새벽에 게임하는거 진짜 피곤하구나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게 아니고 진짜 망가 낮에 하는게 훨씬 편하네 밤에 요즘 밤에 잠아 놔가지고 밤에 게임해보니까 이게 죽을맛이 오네 재밌는데 잔잔하게 노는 맛인데 뛰어난 맛인데 웬만하면 낮에... 나는 낮에 놀아야겠다 안되겠다 낮에 일어났으면 낮에 놀다나 낮에 볼일도 보고 운동도 하고 좀 하면 얼마나 낮에 놀아야겠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에 desperate 퀵뼈도 꼭 퀵뼈도 갖고 댕기시네 퀵뼈 잘 안쓰는데 퀵뼈 잘 안쓰는데 퀵뼈 잘 안쓰는데 퀵뼈 잘 안쓰는데 어차피 본벙 놀러 가는 방금 대부분 본벙이라 퀵뼈 잘 안쓰는데 퀵뼈 잘 안쓰는데 퀵뼈 잘 안쓰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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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뭐야 벽타기 이거 좋다 아 ㅎㅎ 나오 이제 이렇게 으윽 아 으 5 5 여기 얘까지 왔다 마징가 마징그였을텐데 마징그가 제일 꾸준거같아 마징그 고우 마징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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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